오늘 강의 내용은 현대그룹과 용산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 바로 현대와 삼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두 그룹 다 모두 거주지역 또한 용산이면서 용산의 많은 부지를 확보를 하고 있거나 추가적인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현대그룹의 행보가 굉장히 돋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강의 내용은 현대그룹 용산 싹쓸이 중 왜? 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보도자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그룹에서 용산의 노른자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용산역 바로 뒤에 있는 전자상가 부지 중에 일부 지역인데요. 나진전자월드를 인수를 했습니다. 약 천억 정도 주고 매입을 했고요. 현대그룹에서도 가장 우량 회사인 현대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부지를 매입했고요. 앞으로 신축을 하게 되면 상업 업무 시설이든 주거 복합 시설이든 지금 현재의 규모보다 무려 10배 넓이의 규모의 그런 큰 대형 랜드마크 건물을 질 수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현대를 대표하는 계열사죠. 현대건설에서 무려 2,500억을 주고 이태원동에 있는 크라운호텔을 매입했습니다. 확정이 됐고요. 이 지역은 최근 유행을 타고 있는 최고급 하이엔드 주상복합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그래서 금액도 굉장히 큽니다. 2,500억, 평당 2억이 넘는 가격대로 매입이 됐고요. 크라운호텔 부지 주변에는 유행사 부지 또한 현대건설에서 시공사가 거의 확정이 됐고요. 한남 3구역도 현대건설 DH 브랜드가 들어오죠. 또 한남 2타움뿐만 아니고 용산 공원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정된 개발 계획에 현대건설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고 시공사나 시행사로 직접 참여를 하고 있다. 그만큼 현대그룹 전체적으로 용산에 정말 올인했다고 표현할 정도의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용산그룹, 현대그룹, 용산 싹쓸이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 가지 포인트로 해서 왜 현대그룹이 용산에 올인을 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범현대그룹 계열사를 통해서도 용산 땅을 정말 싹쓸이한다고 표현할 정도로 매입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매입 현황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그럼 왜 현대그룹에서 용산에 진짜 올인한다, 올인한다고 표현할 정도로 투자를 많이 할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알아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랜드마크 개발의 최대 수의 지역이 용산에도 있습니다. 그 지역이 약 한 세 군데에서 두 군데로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최대의 지역을 알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는 그곳을 공략하는 게 가장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범현대그룹에서 용산 땅을 정말 싹쓸이한다고 표현할 정도로 매입을 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포인트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대그룹 용산 매입 현황을 잠깐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로 현대산업 개발에서 용산역 전면 공원, 지하 공간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한 현대산업 개발에서 용산 철도병원 부지 개발이 확정이 됐습니다. 일부가 철거가 다 완료가 됐고 본격적인 주상복합시설을 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용산역이 바로 여기 있고요. 뒤쪽 편에 대규모 개발, 서울을 대표하는 상업 업무타운으로 개발될 수 있는 용산 국제업무단지 정비창이 기다리고 있고요. 바로 옆쪽으로 해서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원유로 사업을 R&D, 첨단 R&D 센터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부지는 이미 확보가 다 돼 있고요. 인허가 절차를 걸쳐서 개발할 예정이다. 그래서 약간 위쪽으로 오시면 전자상각 부지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그룹에서 낮은 전자월드 부지를 매입했고요. 바로 앞쪽 라인도 2천평이 되는 땅도 매각이 됐습니다. 무려 평당 2억이 넘는 가격이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용산역세권과 정비창 국제업무단지 주변 지역으로 굉장히 많은 투자와 개발들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용산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서측편을 봤고요. 동측편으로 넘어오시면 이태원동 크라운 부지 개발이 매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엔사 부지 또한 DH라는 최고가 브랜드로 해서 현대건설로 시공사가 거의 확정이 됐고요. 뉴타운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한남뉴타운 3구역 또한 현대건설에서 시공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서측편의 국제업무단지 주변 지역에 정말 매머드급 그런 개발 이슈들 또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동측편의 한남동을 대표하는 정말 최고가 브랜드 타운으로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전부 다 현대그룹 범현대가에서 매입을 했거나 투자를 했거나 시공을 하는 사업들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럼 현대 범현대그룹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의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뭘까요? 지도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자의 포인트 바로 용산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측편으로 동측편으로는 최고의 주거단지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한남뉴타운 또 호텔 부지 또 유엔사 송담부지까지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공원 동측은 최고급 그런 하이엔드급의 주거단지로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서측편에 있는 용산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업무단지 주변 지역은 상업 업무타운으로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즉 투자의 키포인트는 바로 용산 역세권과 국제업무단지가 첫 번째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는 공원 조망이나 공원 접근성이 좋은 동측병 한남동 쪽이 투자의 키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신분당선 연장선이 이루어지는 하단부 쪽 동부지촌동 또한 앞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개발 방향은 공원이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동측편은 중저층의 최고급 주거단지로 개발의 컨셉과 방향이 잡혀 있고요. 공원을 중심으로 한 서측편 국제업무단지는 초고층 랜드마크 상업 업무 시절로 개발이 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주거 상업 업무 복합 시절로 개발이 된다. 따라서 이런 개발의 포인트와 방향을 잘 아시고 투자의 방향을 잡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내가 최고급 주거단지 대형평형 때 최고급 주거단지를 원한다라고 하시면 동측편을 보시고 투자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는 아파트 기존의 아파트나 주장복합 쪽으로 가야겠다라고 하시면 국제업무단지 주변 지역 쪽으로 투자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왜 용산 현대그룹은 용산에 올인할까를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와 미래 가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어디가 용산이 그렇다. 서울의 중심에 바로 용산이 위치하고 있고요. 또 한강변을 남양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도심권, 여의도권역, 또 강남권역 3대 업무타운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한남동이라는 정말 명당의 입지, 또 용산역세권, 앞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상업 업무타운으로서 개발될 수 있는 미래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국내 최대 그룹, 바로 현대와 삼성, 삼성과 현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국내 최대 그룹의 가장 사랑하는 지역이 어디다? 바로 용산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태원 한남동 라인의 전통적인 부천,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재벌들이 거의 다 사는 지역이 바로 이태원 한남동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일부는 유엔 빌리지에 거주를 하고 있죠. 그만큼 입지적인 그런 강점이 있는 지역이고 현대차 그룹도 국정보단지 주변 지역과 공원 한남동을 중심으로 한 공원 지역 쪽에 집중해서 투자하고 있지만 삼성 그룹과 또한 제일 기획을 필두로 해서 다수의 부동산들을 이태원동 한남동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매입 계획도 잡혀 있고요. 또한 중요한 포인트는 올해 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국제업무단지의 사업권 또한 이 두 그룹에서 가장 눈여겨보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말 강남과 맞먹을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대한민국 유일한 지역이 바로 용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번에 또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발 맞춰서 청와대까지 옮겨오기 때문에 앞으로 용산의 그런 브랜드 가치 상징성은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랜드마크 개발의 최대 수의 지역을 공략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는 삼성이나 현대처럼 큰 건물을 투자하기는 어렵겠죠.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런 현대 그룹이 투자하는 지역은 반드시 개발이 됩니다. 어떻게 개발이 되느냐. 최고급 랜드마크 상업이나 주거시절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런 랜드마크 개발의 후경호가를 바로 얻을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바운더리를 잡으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용산 역세권 개발을 바라보시고 투자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국제 업무 단지가 정말 처음에 계획됐던 주거시설은 최소화시키고요. 서울을 대표하는 정말 강남권과 맞먹을 정도의 랜드마크, 초고층 랜드마크 타운으로 개발을 앞두고 있고요. 특히 오세훈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용산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한강대로변, 서부이천동, 원효로, 신창동 라인이 앞으로 국제 업무 단지의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입니다. 왜 그러느냐? 도보로 국제 업무 단지를 걸어서 다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강대로변이나 서부이천동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시고요. 대지지분당 자금 같은 경우는 평당 2억대를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일부 지역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 반면에 원효로나 신창동 라인은 향후에 재개발이나 소규모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을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용산 민족공원 바로 한남동 이태원 라인을 주목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한남동에 정말 현대, 현대건설에서 올해나다시피 사업권을 따내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개발의 이슈가 한남뉴타운과 미군 부대뿐만 아니고 바로 이태원동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앞으로 광역적인 개발이 추진될 예정이고요. 한남뉴타운, 제2한남뉴타운이 될 수 있는 한남동과 이태원 라인을 주목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통이 정말 폭발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대규모 이슈들이 있습니다. 용산 역세권과 한남 역세권의 이런 개발 계획들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G2X, A, B, D노선, 세계노선, 신분당선, 연장선, 5월달에 신사역까지 개통이 되고 바로 착공에 들어가서 용산역까지 이어집니다. 10분, 20분 때면 강남역까지 갈 수 있는 신분당선, 또 G2X, A, B, D노선까지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경부선 라인 또한 지하화가 된다고 했을 때는 정말 명실상부, 서울을 대표한 랜드마크로서 용산이 새롭게 탈바꿈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를 통해서 대기업들이 왜 주목하고 있는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의 투자 방향이라든지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투자 포인트는 딱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내 최고 기업, 재벌들이 선택한 지역이 어디일까요? 바로 용산입니다. 주택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 요인들이 있지만 가장 큰 건 뭐죠? 바로 직장, 일자리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지역이 집값이 올라가겠죠. 두 번째, 교통망 확충이 되면 집값이 올라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대규모 개발들이 되면 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올라가는 게 아니라 폭발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슈들을 갖고 있는 적이 용산이다. 두 번째,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슬로건입니다. 이제는 OO 시대. 어떤 OO 시대냐? 바로 용산의 시대가 왔다. 따라서 대세에 올라타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주식 투자하신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흐름이 있습니다. 테마가 있고 트렌드가 있는데요. 이제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흐름, 테마는 바로 용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개인 투자자의 가장 효과적인 투자 방법은 뭘까요? 말씀드렸죠? 용산 국제원부단지 또는 용산 민족공원 주변 지역에 앞으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 비교적 소액 투자를 해서 최고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30억, 40억, 50억 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재개발 투자가 가장 유망하고 가성비 높은 실 투자금 대비해서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특강을 통해서 이런 투자 지역과 종목들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씀을 나누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